1. 3. 2. 3. 3. 5. 5. 5. 7. 10. 10. 10. 10. 11. 아아아아아아아아 해봄이 미쳤나봐 지금 막 애교실 주셨는데 혹시 평소에도 애교가 많아세요? 아니요? 아니요 방금 전에 한 애교도 약간 되게 자비적인 애교가 있어요 내 놔라 라는 풍마음이 담겨있는 지금 막 방금 전에 애교 씬 찍으셨는데 혹시 두 분 중에 어떤 분의 애교가 좀 더 괜찮으셨는지 그거 뭐지? 둘 다 매력있어요 애교요? 저는 구찌 선택을 하려면 둘 다 아닙니다 저는 애교 별로 안 좋아요 20th Anniversary OCN 20th Anniversary OCN